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고수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 덩어리가 제주로 접근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해녀들이 가져온 소라들.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거나 썩어버려 악취를 풍깁니다. 염분이 낮아지면서 삼토압 조절 능력이 떨어진 데다 고수온으로 바닷속의 산소도 줄어 폐사한 겁니다. 해녀들은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은 깊은 바다로 소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한때 수온이 30도까지 치솟았고 저염까지 나타나 전복 폐사 우려가 높았습니다. 아직까지 폐사는 없지만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진 상태. 전복들의 호흡량을 줄이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수온이나 저염분 오면 폐사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갑자기 대량 폐사가 되어버릴까 봐 그냥 잠도 못 자고 있는 중인데 고수온 저염분 수는 지난 주말부터 제주도 서부연안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염분이 정상치보다 30% 이상 낮은 거대한 물덩어리가 해류를 타고 접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저염분 수의 이동을 관측하고 어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